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라인 트레이싱을 하면서 벽과 일정 거리가 되면은 정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센서는 컬러센서와 초음파 센서가 되겠습니다. 컬러센서로 라인 트레이싱을 하면서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과의 거리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루프의 종료 조건으로 거리가 인식이 되면 정지하는 방식입니다. 루프의 종료 조건은 오른쪽에 있는 켜짐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이 루프의 종료 조건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스위치 블록을 불러오시고요. 여기서 스위치 블록의 컬러센서 비교의 색상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을 인식하게 됐을 땐 로봇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조향값을 50으로 입력하고 흰색이 아닐 때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마이너스 50으로 하겠습니다. 파워는 30으로 동일하게 하고 여기서 이 상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계속해서 라인 트레이싱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이 루프의 종료 조건을 초음파 센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계값을 로봇이 멈추게 하고 싶은 거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약 20cm로 하고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cm보다 가까워졌을 때 로봇이 멈춰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조향 블록으로 꺼짐을 먼저 넣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장애물과 거리가 약 20cm보다 가까워졌을 때 멈추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포트뷰를 보시게 되면 20cm보다 작은 값, 지금은 19.9cm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20cm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루프의 종료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이 루프를 빠져나와서 뒤에 있는 정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올렸던 부드럽게 라인 트레이싱 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블록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20cm보다 가까워졌을 때 정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루프 인터럽트입니다. 이 루프 인터럽트는 루프를 방해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루프의 흐름을 끊고 그 루프 바로 다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루프 인터럽트에는 중단할 루프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루프에도 위쪽에 루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동일한 루프를 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먼저 루프가 켜짐으로 되어져 있을 때 멀티태스킹을 통해서 이 대기 블록이 아까 조건과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대기 블록 뒤쪽에 즉 루프가 신호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앞에 두시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참여되었을 때 루프 인터럽트가 같이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순간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루프와 이름이 똑같은 루프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루프의 종료 조건으로 했을 때와 똑같이 루프가 종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